와 미쳤어 프로스토얼 와 미쳤다 와 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사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샷건 나왔어 샷건 들고 갑시다 가샷표는 좀 돈을 좀 모으는 시기 때문에 뭐 도박은 하지 말고 바로 갑시다 오늘은 꼭 바로 깨버리겠어 오늘 꼭 깨버리겠어요 자 샷건으로 간다 아우 좋아 좋아 근데 역시 기사는 이게 너무 사기야 자 들어와 자 애들 웬만하면 다음방이죠 들어와 들어와 근데 역시 마나가 많이 다는건 어쩔 수 없나 함정 어 얘거 좋은데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자 강력분열자로 아우 좋아 좋아 요거지 요거지 자 구원 아 아 돈이 없어 자 위로 올라가지고 어 어 일단은 원소탄 가져갈게요 원소탄 나쁘지 않지 자판기 아 돈 돈이 완전 그지가 따로 없구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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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가 데이터 세이브 한거 다 날아가가지고 아 사제 조각상 아 사제 조각상 괜찮은데 기사는 사제 조각상이지 만화를 회복시켜주죠 좋아 나쁘지 않고요 만화가 부족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제 조각상 먼저 먹자 자 저거는 나중에라도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사제 조각상 가져가주고 만화 회복시켜주고 요거지 요거지 자 일단 아래로 먼저 갑시다 오른쪽은 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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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왔다 어 여기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요거지 요거지 좋아 어 도면 좋고 MP5 강력 분류자가 진짜 좋은데 데미지가 미쳤다 자 만화 회복시켜주고 자 다 잡아 다 잡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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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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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P야 뚝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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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일단 이거로 가자 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좋아 나쁘지 않고 바로 다음 맵으로 가자 빠르게 보스전까지 잡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 이거지 이거지 최대 체력 이렇게 하면 최대 체력이 11 와 미쳤죠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와 야 연사력 봐봐 와 미쳤어 요거지 요거지 조각상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돈 좋고요 그리고 패치된 후에 미사일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아 날아가는 속도가 요거지 다 잡아 다 녹여버리겠어 아이고 아이고 자 첫 번째 보스전 가봅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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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야 강력 분열자가 좀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자 고용 데려가주고요 자 간다 간다 이게 많아도 생각보다 별로 안 들고 데미지도 세 자 위로가주고요 자 위로가주고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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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지 바로 보스전 아 잠깐만 기존 모아주고 가자 아 이게 MP5가 날까요 MP5로 가자 고블린 제사자 이거 완전 족밥이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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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 죽을 뻔 어우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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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야 미쳤어 야 여기서 죽어버리다니 프로스탈 프로스탈 나쁘지 않아 요거지 산탄 산탄에 조각선 효과 두 번 이것도 괜찮 야 이번에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돼 요거지 요거지 좋아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돼 와 데미지 미쳤어 이제 내가 속성 데미지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치명타가 떠도 두 배 데미지로 들어가요 이거 보스전 미쳤다 이거 요거지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아씨 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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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노멀모드인데 노멀모드인데 쫄았어 어 다음 맵 바로 올라가지고 자 2-3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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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갈 필요가 없잖아 이거 궁 팔 모으는 거 이거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금방 차는데 차지가 야 치명타 아 근데 치명타는 원래 잘 터져서 하나 없고 하얀 매력 가져갑시다 아 좋아 좋아요 아 데미지 한방에 50 56 요거지 요거지 다 녹여버리는 클라스 갑자기 게임이 너무 쉬워졌는데 자 위로 올라갑시다 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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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티컬 거의 무조건 터지죠 아이씨 안맞아 아이씨 안맞아 자 위로 올라가지고 마나도 무한마나야 미쳤어 자 왼쪽 일로와 일로와 바로 두번째 보스 아 이거 뭐지 이거 그거다 해골 스켈레톤 아 그랜드 주사네 와 데미지 와 미쳤다 미쳤죠 보스 녹아버렸죠 기사장총 필요없고 자 그 다음에 어 이거지 차징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 불저항있죠 이거지 요거지 미쳤어 요거야 요거 오 야 이거 완전 무쌍인데 자 자 만화도 무한이고 자 일단은 만화 여기서 회복시켜주고 자 다음 맵으로 완전 무한마나야 이거 자 두리도 좋고요 아이고 아 피달았어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야 좋고요 어 야 좋아 어 야 어 야 야 야 피 다는 거 피 다는 거 너무 아파요 야야야야야야 야 좀 맞아라 자 상점 어 체력물약 좋고 상점을 갈 필요가 없잖아 자 자 자 만화가 그냥 한 번에 꽉 차버리죠? 어 이거 이거 한 번 가볼까? 자 만화도 안 드는데 데미지도 미쳤다 와 미쳤죠? 하지만 플러스턴이 더 좋다 저격 데미지가 이거 쎈가요? 보자 자 위로 올라가줄게요 아니 데미지가 좀 좀 별론데?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어 다시 한 번 기 한 번 모아주고 가볼게요 아 뭐야 이상해 안 어울려 뭔가 안 어울려 자 바로 다음 맵 마나 채워주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팁이죠 어 나쁘지 않은데? 이거 이거 버려 방패 방패 버려주고 이게 방패가 엄청 좋아요 게다가 마나도 무한이기 때문에 마나도 무한이기 때문에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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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로가주고 다 녹여버려 그냥 다 녹여버려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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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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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어? 먹어주고 아우 야 야 폭탄 어이고 화염저항 이어가지고 폭탄이 그렇게 많이 안다네 좋아요 미쳤죠 애들 보통 여기 맵까지 오면 애들이 한 방에 안 죽어 근데 애들이 지금 다 한 방에 녹아버리죠 한 두 방에 녹아버린단 말이야 데미지가 아주 미쳐버렸어 체력 물약도 필요 없고 미사일 다 피해주고요 요렇게 요렇게 벌써 보스전 자 뭐냐 이거 아기 아기 드래곤 형제 맞아 아 아직도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얘는 레이저 쏘고 있거든 조심해야 돼요 자 조심히 하나 잡았고 좋아 미쳤어 프로스토얼 와 미쳤다 와 너무 좋아 개사기죠 보스가 녹아버렸어 와 너무 좋다 자 요렇게 가볍게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깨니까 기분 좋아졌어 자 일단은 깼는데 깨고 나면 뭐가 줄까 어 임무 게시판 아 이제 이제 그거 할 수 있구나 이제 퀘스트를 할 수 있어요 자 자 퀘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원티드 챌린지 보상 와우 이렇게 있고 척 방어력 버프 선택 시 옵션 마이너스 이게 야 이게 이게 너무 안 좋단 말이야 무기 공격 속도 100% 공격력 50% 감소 아 이것도 안 좋아 스킬 대기 시간 50% 감소 아 이거 성기사가 엄청 좋겠다 성기사를 한 판 해버릴까? 보스 잡으면 300원 이렇게 하면 또 돈이 엄청 빨리 모이거든 자 이것도 빨리 심은 거 수확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